지역 이름이에요. 시크메 룰리. 이 시크메 룰리라는 지역이 어딨냐면 구워서 그 뒤에 마늘과 우유. 우유를 소스로 만든 거예요. 여기에 국물에 빵을 또 찍어서 먹습니다. 저거 이거 빵? 빵? 이렇게 한국의 이름 뭐예요? 콩빵. 로비 아니. 아 이거 빵을 로비 아니. 아니. 이것 좀 찍어도 되셔도 돼요? 저기도 있어요. 아 그러네. 여기 있는데 하나 있는데 흙집 모여서. 이것도 물어야지. 형님.